안녕하십니까, 오늘 압투메이소원. 가주세요. 앞으로 이런 식의 방문 삼가주시고요. 안 웃었지? 웃었다, 웃었어. 아주 속도 없이 빵끝빵끝. 돈을 써가지고 심장아. 여자야? 어. 사귀어봐요. 형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따라왔다. 이건 석단도 자뻑도 아니다. 또 따라왔다, 또. 저쪽한테 관심 없거든요? 여기 자리 왔으니까 안 돼요? 관심이라뇨? 벌써 그 남자들이 안 한 거야? 네 마음으로 자동 문이 있니? 뭐 두드러기도 전에 확 열려고요. 확 열려고요. 아니, 그 남자가 나한테 반했다고. 하. 언제부터 해요? 나한테 반한 거야. 네? 반해? 누구요? 내가? 이크한테? 하. 아, 지금 뭐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. 내가 그쪽 안 왔을 때 반한 거죠. 그래서 그쪽도 나 아는 거야, 그쵸? 버스정장? 아니면, 설마. 떡볶이 왔을 때? 아! 와, 나 벌게 안 돼. 엄마, 그 남자 나한테 꿀딱 빠진 것 같아. 그 남자 누구? 언니 왜, 앞집에 이상호. 완전 돌았어, 그 여자. 내가 자기한테 반했다고 도끼병에 자뻑해 봐. 아. 야,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? 아니, 그런 사람은 머리에 꼭 달고 다니라고 입법을 추진해. 아는 사이에? 아니요. 네. 자리 바꿔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경 말고 렌즈 같은 거 없어요. 있는데, 귀찮아서요. 왜요? 안경 벗는 게 좀 불편할까? 안경 벗으니까 달라보나? 다시 보자? 또 받을라? 쫄 웃겨! 야, 근데 안경 벗으니까 혼났네. 진짜? 그래? 가만히 있어요. 내가 풀어줄게요. 아이, 뭐하는 겁니까? 나 앞치마 아프잖아요, 앞치마. 너 안 가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